선택하여라 소비 안녕세상 킹썬가슬기 커파이 드라이버 냉정함 보랏빛 불의정령 나하 번개구치 아잼성 올로그램 편지칼 jednak 음 핵소 이 hears 오셈스의 일자사격 소감 소비 소 이 소 소 소 소 소 소 이제 오면 비행기 비행기 아짐석 반복 소 소 소 유크의 사킬ences 습바로로 오늘 하루 마무리 키야옹에 세스하고 싶다며 멜트 포션 버퍼 버퍼 나왔으면 이겼네 던구 던구 소비 반복 버퍼 빼고 와 불피 분열 자신있다 불피 분열에 불피 분열 받고 또 불피 분열 디펙트의 품격 상대 불피 상대 불피 커피 드리퍼 층마다 5힐 하는데 완전 아이언 클레드네 아이언 클레드네 아이언 클레드네 준네 아프다 아프니까 디펙트다 영차화 두장변화 배나구 똥똥열열 기냄품 기냄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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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사기야 에임 이슈 똥똥열열 똥똥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오 대 컷 와..... 동등이 코드. 오타쿠덱 빌딩노그라 그 게임 즉각둔 어디가 고 캐릭터가 이런 화적한 그림체로 바뀌는 모두를 가신건가요? 리오린크스 리얼루다가 그림체 넋보댔는 수용포 합하기 후갑하기 무벼파주제 엔트로피 몇힐이야? 15힐 노벼파기 수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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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포션 터보 당신 혹시 빈털털이? 터보 당복빈 빈털터리의 반대말은 뭘까? 꽉 찬찬이 홀로그램 영체와 강화할까? 영체와 강화 안할라 그랬는데 강화할게 없네 어 창공 창공 진짜 잘 떴다잉 메아리 영체와 흠 이건 대박이야 점수 골짝맞추기 죽이 짝이오 내가 뭐라고 했더라 내가 소비아나 더 없을까? 소비아나 더 없을까? 부채아나 부채아나로 적을 제압하는 원구맨 편향먹는게 맞겠지 메아리 겁나 땡기네 카드 만지고 안사기 카드 만지고 안사기 전기역학도 살만한데 메아리가 맞아 편향이 맞아 게임 어렵네 써내고 승낙급 포션벨트 제발 포 포션션베베벨 포션베베베베베 포 포션베 포 포 포션벨트님 제발 포션벨트 제발 제걸룡 홀로그램 제걸룡 하나 쓰자 쓰지말까? 제걸룡 하나 쓰자 이런 그림의 떡이야 떡은 맛있다 농분열 쓰레기 일코 일드로 쓰냐 제걸룡 하나 쓰자 제걸룡 하나 쓰자 이런 미친 여기 제걸룡 하나 쓰자 제걸룡 하나 쓰자 제걸룡 하나 쓰자 소강보험 말고 축적해줘 제걸룡 하나 쓰자 제걸룡 하나 쓰자 카드를 6장 뽑습니다. 카드를 5장 뽑습니다. 카드 섬 열어봅니다. 창문에 넣어놓을까 쌀쌀하네 동동동동 살려줘 살려줘 메아리 메아리 형사 휴먼 불만 있습니까 휴먼 일들 없나 유저 적대적 게임 죽전기 있으면 저렇게 쎄지는데 타격컷 대개컷 음 일단 제거는 하고 가방 살까 멜리를 빨리 써라 이 정도면 비에얼 되게 빠르다 비에얼 되게 빠르다 비에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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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저 비에얼굴이 비엄군 비에얼굴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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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더 뭐가 더 꼴받는지 vs 붙이는 건가요 동동동 에너지 포션 반복 비비님 구체가 사라지는 마술 D컵 영체화 맛을 조금만 보거라 피하 내가 6턴이나 멈출 수 있다 수용포 정신병자 D 반복 강화할까? 영체화 강화할까? 비비님 비비님 강화야? 비비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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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땜땜땜 축하합니다. 당신은 반피가 되었습니다. 따라라라다다다 따다다단 따단 아이고 우리 디펙트 반쪽이 됐네 우리 드레디펙트 모두의 디펙트 디펙트와 민나노 모도다 디펙트 그것은 첨탑 최고의 아이돌을 가리키는 말이다 팩소 반복 깎아는 잡았는데 좀 많이 맞았네 대략 좋지 않다 스택 관리할 거 없으니까 편안해 메아리 어서오고 스택 관리할 거 같다 스택 관리할 거 같다 이쪽이 스택 관리에 스택 관리 스택 관리 대게 쓰레기 쳐 놓지 마라 쓰레기 같은 놈아 포션이 여기서 써야 되나 포션이 사진 찍는 거 예시 아 아 아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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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동사냥을 하는 나. 2070 반복. 비비님 강호해. 방열판 살까? 방열판 살까? 양치화가 여기서 빠졌네. 방열판 살까? 방열판 살까? 방열판 살까? 방열판 살까? 방열판 살까? 밀집가지마라 좋은말로 할때 이즈말로그 아싸. 복부가 꼈다. 딸기가 합하기 명중. 명중? 500파기 맞을 줄에 끝만 보거라. 버퍼가 왜 나와? 레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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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영차 쓸걸 괜히 안맞을거 맞은거 같다 아 이고병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13개월 너무 약하네 고맙습니다 이번 턴에는 반복의 전기는 없으면 더 나아갔겠다 아무래도 심장이 허접인거 같다 컷 과연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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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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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아악 짱짱짱짱짱짱짱 역시 짱이야 2번 파 홀짝맞추기 성공 감사합니다 엑스트라 포션 왜 9.589일까 편지칼 7... 6...9힐 비행기 68힐 쪼개는 가면 170골드 세이브 배달원 112원 역시 영채화야